권진아 안녕하세요 권진아입니다 오늘 좋은 느낌을 담아 여러분과 함께 부를 노래를 준비했어요 어디든 갈 수 있지 The day 내 맘에 바람이 불어오네 오늘 왠지 좋은 느낌 얼굴의 빛이 햇살이 나를 박혀와 내 맬을 닿은 날아올라도 자유없게 날아 좋은 느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예쁜데요? 느낌이 너무 좋아요 헤어 한 번만 좋은 느낌인데? 오늘 광고 촬영 왔습니다 좋은 느낌 광고 제작을 하고 오늘 또 광고 촬영까지 포기하고 돼서 재미있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 네 좋은데요 네 둘 하나 이거다 미소 하나 하나 어 이거 같은데 아 미소 아 미소 미소하는 것만 미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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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오케이 좋은데요? 네 배고프다 아니 치킨 치킨은 간장이지 결혼 고기로 살짝 깠다 그렇죠 나um 정말rol 머리두는 살짝 얹겨볼까요? 미소 아 왜 무섭지? 아 풍선이 있구나? 팍 올라왔었어야 된 것 같은데 그렇죠? 제가 광고 촬영을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또 여성용품 광고 촬영은 또 처음 광고 음원까지 제가 다 제작을 해서 더 의미가 깊고 앞으로도 더 많이 애용할 것 같습니다 좋은 느낌 짠! 아 내 유튜브 해야 되는데 브이로그도 해야 되는데 저 뭐 제 생일이나 이럴 때 케이크 만드는 이런 거 해보고 싶다 오 겨울 다 끝났는데요? 긴장? 좋지? 좋아요 간장 어떻게 담그지? 간장 좋아하니까 간장은 제가 실제로 어렸을 때 엄마한테 저는 간장소스 연구가가 되고 싶다고 할 정도로 간장을 너무 좋아해서 간장을 담가 보는 거를 한번 배워보는 것도 한번 장 담그는 콘텐츠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! 효진아 달아주시아 오늘 왠지 좋은 느낌 좋은 느낌 카메라 보면서 액컷이와 나와 수고하셨습니다.